여러분 불기도 붙였어요 불기도? 야 핫하네요 여기 진짜 핫해 핫해 너무 핫해 진짜 큰일 났어요 저는 진짜 감동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의 열기도 굉장히 뜨겁고 무대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맞아요 근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효정언니가 없어요 리더언니가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킬리만자로에 갔어요 진짜요 진짜 킬리만자로에 갔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되면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올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꼭 봐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효정언니가 없으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최유정으로 3일시 승희씨 가시죠 제가 네네네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최고로 맑은 미소를 가진 우리 휴 효정아 지현 정말 보고싶다 무난하다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하다 무난하다 무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아오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로 다 같이 좀 그래도 놀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다음 곡이요 네 돌핀인데요 지금도 너무 잘해주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부분이죠? 제가 항상 느끼지만 저희 위라클이 음감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만 땀이 날 수 없어요 여러분 춤 같이 춰주실 거죠? 춤을 그러면 유아 언니한테 한번 배워볼까요? 오케이 우선 여러분 돌기는요 손을 어퍼라 뒤퍼라 어퍼라 뒤퍼라 하시면 되는데요 따 따 따 따에 맞춰서 따 따 따 오 잘한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하고 펴주시면 됩니다 이미 단을 너무 잘하셔서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돌핀 들려드릴게요 렛츠고 렛츠고